자동차와 버스 자동차 소리예요. 자동차는 어디로 다니나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라고 해요. 사람들이 땅에서 타고 다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전거, 오토바이, 버스, 기차, 자동차 자동차는 어떻게 생겼나요? 네 개의 바퀴가 있어요. 창문과 문이 있어요. 앞과 뒤에 불빛이 나오는 등이 있어요. 유리창에는 비가 올 때 빗물을 닦아주는 와이퍼가 있어요. 기름을 넣는 곳이 있어요. 자동차 앞 유리 양옆에는 거울이 달려 있어요. 자동차 안에는 의자와 운전대가 있어요. 버스는 어떻게 생겼나요? 네 개의 바퀴가 있어요. 창문과 문이 있어요. 앞과 뒤에 불빛이 나오는 등이 있어요. 유리창에는 비가 올 때 빗물을 닦아주는 와이퍼가 있어요. 버스의 앞 유리 양옆에는 거울이 달려 있어요. 버스 안에는 의자와 운전대가 있어요. 버스만의 숫자가 있어요. 버스와 자동차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버스는 자동차보다 커요. 버스의 바퀴는 자동차의 바퀴보다 커요. 버스에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사람들은 버스의 앞에 있는 문으로 타고 뒤에 있는 문으로 내려요. 사람들은 버스에 탈 때 돈을 내거나 교통카드를 사용해요. 버스에는 버스만의 번호가 있어요. 힘센 일꾼 중장비차 친구들! 공사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장비차들을 만나보자꾸나! 하하하하! 여기 이 포클레이는 친구들도 자주 봤지? 이 녀석은 앞쪽에 달린 삽으로 땅을 깊게 파거나 바위를 깎고 흙과 자갈을 퍼담아서 가까운 거리로 나르는 일을 한단다. 오호! 아주 대단한 녀석이 나왔구나! 이 녀석은 덤프트럭이라는 녀석이란다. 등에 있는 아주 커다란 적재함에 흙, 모래, 자갈 등을 가득 실어 나르는 일을 하지. 가까운 곳은 물론 아주 먼 곳까지도 문제없지! 하하하하! 건물을 지을 때 아주 꼭 필요한 녀석이 왔구나! 이 트럭 믹서는 등에 달린 둥근 드럼에 물을 섞은 콘크리트를 담는단다. 그리고 계속해서 드럼을 돌려서 콘크리트가 굳지 않도록 운반하지! 이 콘크리트로 건물의 벽이나 바닥을 만든단다. 친구들! 로더라고 들어봤느냐? 이 차가 바로 로더란다. 이 차는 앞에 달린 커다란 버킷을 이용해서 아주 많은 양의 흙과 자갈을 나르는 일을 하지. 오호! 이 녀석은 불더자라고 한단다. 앞에 쓰레받기 모양의 베토판으로 땅을 쭉 밀어서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뭐든지 쭉쭉 밀어버리는 아주 힘센 녀석이지! 아! 눈을 치우는 일도 한단다! 일하는 자동차 자동차에는 일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어떤 차가 있을까요? 쓰레기 수거차 굴착기 견인차 도로청소차 일하는 자동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쓰레기 수거차 어떤 일을 할까요? 쓰레기 수거차 쓰레기 수거차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치워요. 일하는 자동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굴착기 어떤 일을 할까요? 굴착기는 땅을 파거나 깎아요. 일하는 자동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견인차 어떤 일을 할까요? 견인차는 자동차를 옮길 때 앞에서 끌어줘요. 일하는 자동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도로청소차 어떤 일을 할까요? 도로청소차는 도로 위에 쓰레기나 낙엽을 자동으로 청소해요. 위험할 때 도움을 주는 차 사람들이 위험할 때 도움을 주는 차들이 있어요. 어떤 차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구급차 구급차는 다치거나 아픈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다 줘요. 구급차 안에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물건이 갖춰져 있어요. 소방차는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려서 불을 꺼요. 높은 곳에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긴 사다리가 달려 있어요. 경찰차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가는 차예요. 경찰관이 타는 차랍니다. 버킷 트럭은 높은 것을 수리하는 사람을 들어 올려주는 차예요. 차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커다란 바구니가 달려 있어요. 제설차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주는 차예요. 다른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필요한 것을 운반해 주는 차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것들을 운반해 주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운반차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탱크로리는 석유나 가스 등을 주유소로 운반하죠. 그래서 커다란 저장통인 탱크를 갖추고 있어요. 근용 트럭은 본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운반해 주고 바위나 모래밭 위를 잘 달릴 수 있게 만든 트럭이에요. 냉동차는 음식이 상하지 않게 냉동설비를 갖추고 있는 차예요. 생선이나 고기 등 상하기 쉬운 식품을 배달할 때 사용하죠. 자동차 운반차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차로 길이가 길어요. 택배차는 포장된 짐, 상품들을 받는 사람에게 직접 배달해 주는 차예요. 사람들을 이동시켜주는 차 버스와 택시는 돈을 내고 이용하는 자동차예요.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 내는 돈을 대중교통요금이라고 하죠. 택시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까지 데려다줘요. 버스보다는 요금이 더 비싸요. 택시는 이용한 거리와 시간만큼 돈을 내죠. 택시 운전석에 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려주는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를 보고 돈을 내는 거예요. 시내버스는 요금을 받고 사람들을 정해진 정류장까지 태워다 줘요. 버스마다 목적지에 따른 번호가 있어요. 보통 카드를 버스에 있는 단말기에 갖다 대면 요금이 계산돼요. 마을버스는 동네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운행하는 버스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큰 길까지 운행해요. 고속버스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 타는 버스예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달리죠. 공항버스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공항까지 운행하는 버스예요. 세계의 자동차 다른 나라에는 어떤 자동차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인도 오토릭샤 오토릭샤는 작은 엔진을 단 바퀴가 3개인 3륜차예요. 인도나 이웃나라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앙꽃 앙꽃은 저렴한 요금에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교통수단이에요. 손님을 많이 모으기 위해 화려하게 치장해요. 쿠바 카멜버스 신기하게 생긴 이 커다란 버스는 트레일러에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를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죠. 버스 모양이 낙타처럼 생겨서 카멜버스라고 불려요. 자동차 회사의 상징, 혹은 자동차 브랜드의 상징을 엠블럼이라고 해요. 자동차 엠블럼을 만들 때에는 자동차 제조회사 이름이나 자동차의 이름, 특정한 의미를 담아 디자인하여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죠.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타요 대중교통이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말해요.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차례를 지키면서 버스에 올라타요. 버스 요금을 내요. 자리에 앉아요. 자리가 없으면 손잡이를 꼭 잡아요. 내릴 때는 벨을 눌러요. 차가 완전히 멈추면 일어나서 천천히 내려요. 지하철표를 구입해요. 요금을 내고 개찰구를 지나가요. 안전선 뒤에서 서서 기다려요.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리면 타요. 자리에 앉아요. 자리가 없으면 손잡이를 꼭 잡아요. 문이 열리면 차례대로 내려요. 버스와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버스 정류장은 사람이 많고 버스도 오가기 때문에 뛰거나 장난을 치면 위험해요. 버스가 들어와도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완전히 멈춰 서면 차례로 줄을 서서 앞문으로 타요. 버스에 타면 앉을 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등을 붙여 바르게 앉아요. 그래야 버스가 덜컹거려도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야 할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아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고 멈출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버스에서 내릴 때는 먼저 양옆을 살펴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안전할 때 내려야 해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요. 뛰다가 넘어지거나 선로로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해요. 노란색 안전선 뒤에 줄을 서서 기다려요. 지하철이 들어오면 큰 바람이 일어서 위험할 수 있어요. 문이 열리면 안에 탄 사람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타요. 차례를 지키지 않으면 부딪혀 다칠 수 있어요. 지하철을 탈 때는 발 아래를 확인해야 해요. 발이 틈새에 낄 수 있으니 꼭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타요. 의자가 있으면 바르게 앉고 서서 가야 할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아요. 칸과 칸을 연결하는 부분에 서 있으면 위험하니 지나갈 때만 사용해요. 지하철이 통과 열정을 확인할 때 지하철이 쪽으로 칸을 연결하는 부분에 서서 이 많아 보니 이ATOR 이